1. 가난한 환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2.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하세우셨네 3.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3.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4.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없게 하시려고 4.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5.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5. 땅끝까지 정파라 명령하시네 6.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6.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6.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6.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7. 주님께 말씀하시네 7. 주인공 ambassadors